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샤이무스켓 삽목 해놨던 것을 무료 나눔하고자 요목을 쾌려고 합니다. 캔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130개 정도 굴치를 한 것 같습니다. 나머지 80개 정도만 캐면 될 것 같습니다. 뿌리를 안 닫히게 하여 이렇게 꽃게이로 밀밀히 캐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게이밀히 캐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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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목을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받는 분들이 준일하게 나눔을 하기 위하여 크기별로 약간씩 작은 것을 작은 그대로 놓고 큰 것은 큰 그대로 놓고 해서 거의 준등하게 준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한 사람한테 큰 며목만 가는 것 보다 거의 준등하게 며목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나눠지는 것이 짠나 하는 생각에 나름에서 나눠져 있습니다. 사인 좀 너목 좀 덜일까? 사인이요? 예. 몇 목요? 산모. 네. 네. 집에 갔다가 다시 개놨다가 심으면 되죠. 이게 지금 아운기요? 예. 예, 펴려구요. 차가운 짝이 사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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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 해야지 잘 내리지 않게 잘 내리세요 아니, 한테 백개정 이것도 큰거 좀 아, 이거 마라를 처사로 묶어가지고 내가 이거 떨어지면 큰가당든 새 찾아가지고 이게 잠깐만, 이렇게 다 다 같이 이거를 갖다가 자르는게 맞을거야 세수는 새로 받아야 돼요 눈 한 두세개만 남겨가지고 여기 두개 세개만 남겨가지고 여기 붉은데 따지만 해가지고 여기 갖다가 심으면 두개는 아주 뭐 이런점이야 너목장에서 나오는거 이상해가지고 세개는 남기고 잘라야겠더라 물에 끔 마른다고 생각하고 네, 한개는 마른다고 생각하고 물 세개만 놔두고 잘라버리면 하나는 마르고 밑에 두개는 한개만 되돌아오르면 물 한개만 가지고 업 올리면 되거든 마시고야, 맞네 아, 하기로 마이소 이게 한 5천개를 박았는데 아, 다 같이고서 지금 다 면수길래 지금 다 면수길래 아니 아, 진짜 까른래 아, 진짜 까른래 아, 진짜 까른래 아, 까른래 뭐, 면수길래 아, 그냥 아, 그냥 아, 줄사랑 있으면 예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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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아, 예, 그러면 요즘 이렇게 시도래 보면 아, 이것도 꽤고 있는데 깨끗해요 아, 이것 때문에 그럼 가면 길 안산 있으면 아니, 파는거보다 그저 길 안산 있으면 가지고 가면 돼 그저 파는거보다 아,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이거 사용하다가 모시갈 사람 못났어 모시갈 사람 못났어 모시갈 사람 못났어 옛날에는 젖먹은 했는데 죽고 이러면 한 아이가 두사로 꽂아 부르면 되거든 그렇지, 지금 이금해도 많아요 한 200개 지금 넘었거든 예, 지금 이제 여러 여러 빡대 해가 빡대 다 갖고 가서 지금 덮어내 주려고 이게 컷집들이 하는 거지 아, 뿌리가 달래있다 예 일단 뿌리가 좋아해야되더라고 뿌리가 좋아야 돼, 뿌리가 뿌리만 더 오만하게 되더라고 예, 뿌리만 있으면 물 콕 조가지고 지금 지금 심으면 돌아 지금 아직 올라오는 한참 있으니까 꽃뿌리가 돌아요 지금 지금 심어버리면 다 갖다 씹어요 아니, 그래 안그러던데 좀 덜일려고 아니, 안그래 옷이랑 할까 아니, 어짜까 지금 고민했는데 오늘 하시길래 내가 잘 뜯어 싶더라고 이 사장님의 럴이 빅 빅 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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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